한국국토정보공사 인트로에서는 굳이 비트가 안나가도 될 것 같고 첫 1파트에서 비트가 약간 잠잠하게 들어가고 두번째에서는 좀 더 경쾌하게 하면서 세번째를 무겁게 해달라고 했어 완전 무겁게 무겁게 해서 3파트가 가고 그 다음에 피날레가 가는거지 전체적으로 어때? 괜찮아 밸런스 같은건 다 좋은거 같은데 걷는 딱 속도인가 이게? 그치 근데 이거 좀 짧단 말이야 근데 기네들은 솔직히 이게 존나 느릴거 같은데 난 이정도씩 이렇게 갈거 아니야 빨라 우리가 너무 빨라 이번엔 뭐 시원하는건데 패션쇼? 패션쇼? 패션쇼 음악 가놔갑니다 한번 길어봐 크게 틀어봐 앞에 앞에 좀 미치는 부분 들려줘 야 이거 계속 들으면 완전 미치겠는데 옷이 존나 나내야겠다 그치 바꾸는건 아니에요 이렇게 안돼도 되고 살짝 무리는게 더 낫잖아요 염두만 해두시고 한 5초에서 10초 사이 그냥 봐야되면 종적이 있잖아 네 종적이었대요 대형랑 한 9초 전 면회 한 8초 전 한 8초 전 한 8초 전 한 10초 전 한 8초 전 한 8초 전 진짜 이 부분이 계속 들고 완전 미치네 미쳤어? 미쳤어?